아니, 나는 원수한테 생일 축하 노래 받고 싶은데 둘 다 받으면 될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생일 축하 받고 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나는 처음 봤어 아니,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다현이 마음을 몰라줬네 아, 오늘 안 올라 그랬는데 아니, 왜 우리 트와이스는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건지 빛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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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현 빛나현, 빛나현 다현이 너 계속 울면 나중에 놀릴 거야 그만 울어 너 따라할 거야 털랐어, 지금 털랐어 너 완전 지금 후격사야 너 그만 울어 엉덩이에 털랐어, 털랐어 아니, 진짜 털랐어 뚝! 근데 뚝!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손불 안 주더라고 그만해 그만 그래 진짜 이제 그만해도 돼 네 털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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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업 우업 총